지금 이 캐리어에 다 넣어가지고 하려고요 이거 다 구워 먹을 거거든요? 옥수수, 팽이버섯, 양파 이거 뭐야? 황도 역시 캠핑엔 황도지 아 파이니플이구나 마늘에 버섯에 파에 상추 어 뻥튀기 이 지수가 센스있게 뻥튀기를 사왔어요 어 편집할 거야? 아니 도와줄게 그러면은 아니 얼굴 찍으면 안 돼? 알겠어 그러면 뭐 이거 홈에 고구마를 사 고구마를 사라고 지금? 야 불판, BBQ 불판 아 이런 게 따로 팔구나 오 신기하다 이거 처음 봐 빠라빠빠빠 고구마도 구워 먹는 거야 우리? 고구마도 구워 먹는 거야? 고구마도 구워 먹는 거야 진짜 캠핑 가냐 우리 분위기 제대로네 제대로네 진짜 이거를 껍질을 까서 젓가락에 꼽아주면 돼? 안 푸실 수 있어 되지 내가 있는 게 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3등분 해주면 더 좋긴 한데 3등분 한 오 이거 다 튀겼어 칼로 잘라야 돼요 아 진짜 왜 저래 오 이거 잘 들어간다 오 이거 잘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비닐에 지그재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뭐냐 어? 나나 왔어? 안녕 뭐냐 이거는? 그냥 막 빙선물이 뭐 아 역시 나나 새구네 집에 오시는 분들 휴지 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나나 손 씻고 도와줄 준비하세요 오자마자 준비하세요 안녕 잠깐요 카메라 놓고 좀 하면 안 돼? 할게 잠깐만 마건의 실체 어 마건의 실체입니다 여기 어디다가 놓고 그냥 거실 방바닥에 두시면 됩니다 파 있는 데다가 오 맛있는 감자 맛하고 안됩니다 마감 마감 오빠 빨리 카메라 끄고 옥수수 맞아 하시죠 옥수수 하나 하고 갔어 뭐라고요? 옥수수 나 옥수수 하나 했어 사람만 하고 간 거야 옥수수 이거 하고 갔어 자 요리에 분주한 친구들 이제 저도 해야 될 거 같네요 에이퓨 모멘스 레이터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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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른 거 같아요 제가 가벼운 거 우리가 들자 물 같은 걸 아 고기 야 고기 야 고기 나 안 돼 맛있겠다 오면 안 돼요? 미스탈 진짜 터졌어요 하도 못돼 내 속이 터진 거 왜요? 핵이나 떨어진 거 와 씨 하하하하 나 김학원 쓴 거 아빠 영상 찍고 있는데 공중 거 같은데 자 깨잇더라 하하하하 어차피 여기 다 BJ 탈을 거라서 잘 먹었어 알고 있네 오빠 근데 나 멤버샷 재밌게 봤어 나도 재밌더라 멤버샷 댓글 쓴 거 중에 하트 있는 댓글 봤어? 하트? 어 내 거야 아 진짜? 나 첫 대풀 달았어 우리 첫 날이 오전 날 아 그게 너야? 나야 어쩐지 초딩이 쓴 줄 알았더니 아니야 거기다 댓글 엄청 친절하게 달았는데? 어 넌지 모르고 이야 갑시다 열이라 안 된다 아따 공기 좋구마이 뭐 시골소녀예요? 나 이미 구성이 무서워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꼴로안이라는 곳이죠 꼴로안 비치 어머 저 가이드님 저기 등대예요 저 뭐예요? 저기요? 네 몰라요 네 야 하늘 이뻐요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날라갈 것 같아요 날라갈 것 같아요? 야 하늘 좁은데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쫄지? 미쳤다 약간 부산 느낌도 나는데? 부산? 바다만 하면 부산 느낌 나지? 시골 시골 느낌이에요 약간 어 약간 시골 시골소녀 시골소녀 자 여기가 시골소 하이 샤하이 단 공위안 비치 시골소 저리가 조깅이에요? 어 여기가 도마뱀 있어 도마뱀 있어 도마뱀 있어 도마뱀 요 왔어 야 화보 같아 화보 다섯 명 친구 같아 모르는 사람 아니야? 그래 고생했다 야 이거 뭔가 느낌 좋다 여기 분위기 좋아 캠핑장도 있어요 캠핑 여기서 캠핑을 할 생각을 다 하네 연인이 이렇게 와서 와 바람 봐 바람의 나라다 진짜 바람 진짜 세다 근데 경치가 쩝니다 지금 와 어 완전 파티네 파티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야 마카오에서 이런 데 처음 봤다 야 야 죽이네 여기 왜 여길 이제 알았지? 알곤 있었지만 진짜 처음 왔습니다 여기를 열심히 하자 내가 보고 과자 그걸로 여기다 먹을 일에 없어 토치 찾고 있었는데 저 분야 없어 토치 없으면 진짜 6회 먹어야 돼 저 같이 찾아보자 아 아까 토치 가져왔잖아 네 토치 없으면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야 고거나 일단 깔아놓는다 벌써 아니 이거 안 터져 야 근데 이게 무슨 토치야 이게 이거 빌려와야겠다 빌려올게요 음 이걸로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? 뒤져 어디? 여기 color 이거 좀 보았 뭐야 거의 뭐 직원인데? 직원섭애인데? spit 오 불이 올라와 캠프와test 야 이제 후후불어 이제 집게 좀 같이 찾아 줄거 집게 집게 내가 불 켜줄게 그래 얘들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추억을 찍자 근데 하늘이 지금 우르릉 쿵쿵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나 여기 앉으면 되지 아니야 나 찐따술 찐술 찐술 자 짠하자 준비한 데 다들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얘들아 잘 살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래 잘 지내자 잘 지내 우리 맨정신이 사진 한 번 찍을까? 찍었지 하나 둘 셋 손 봤나 하나 둘 셋 여기 아 좋다 요요요요요 네 글자 안됩니다 와 라면 진짜 맛있겠다 박원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을까요? 그냥